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.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3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차례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연안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리됐습니다.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도 의결되는 등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.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0일의 임시회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로 개배할 예정입니다.